오마이갓, 정말 좋은 놈이 나타나다니 이거 실홥니까? 졸고 있다가 두 눈 부릅뜨고 보라보고 있어요. 네, 실홥니다. 자, 그리고 4706님, 세상에 조각상이 말도 하나요? 네, 말 배운지 얼마 안 됐어요. 6544님, 등장만으로 시공간이 멈췄습니다. 얼굴만 봐도 재밌어요. 네. 최선아씨, 몇 년 전에 무대인사에서 봤었는데요. 화면보다 딱 3894배 잘생겨서 입을 못 다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발 안 받아요. 네, 정확히 재셨네요. 딱 3894배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재셨죠? 아니,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극찬을 하면 예전에는 조금 불편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송구스러운 리액션을 하셨었거든요. 쑥스럽고,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팬들과 밀접하게 변하신 건지 저 너무 요즘에 좋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외모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인터뷰마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재미있게 넘겨봐야 되겠다, 그냥. 아무리지 않게.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한번 그렇게 넘기는 영상이 그걸 보시는 팬분들이나 관객분들한테 조금 유쾌해 보였나 봐요. 맞아요. 그러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감독님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단 1%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꽤 잘생겼어, 이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가 여기 계셨네요. 왜 잘 모르시겠죠? 그냥 찍을 때도 우성씨라고 생각 안 하고 순호라고, 동냥이 순호라고 체면을 걸기 때문에 어떤 잘생긴 면보다는 다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일부러 체면을 걸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난 좀 다르고 싶다. 다르게 말하고 싶다. 반항하고 싶다. 뭐 약간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뭔가 상업적으로 얘기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그는 증인에서 나오는 주인공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순호랑 사랑에 빠지셨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